뽀뽀와 뽀동이가 보이네요 어디 가려고 하는거니? 요새 뽀뽀가 자꾸 문제를 내는데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저는 그걸 골라겠죠? 뽀뽀가 싫어하는 그거 투쿠르와상 여러분 비밀인데 뽀뽀를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놀랍게도 누구든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복잡하게 티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걸 싫어해요 뽀뽀는 뽀뽀도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그럼 안녕 너무 오랜만에 했네 여러분 제가 태권도에서 다리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다리에 근육이 다 뭉쳤나봐요 뽀뽀는 근육 하나도 없습니다 원팩도 없습니다 뽀뽀와 뽀동이의 대화는 항상 즐겁네요 하 하 이게 엄마의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일명 캡틴 폴리스님 뽀뽀는 엄마를 캡틴 폴리스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왜그런지는 비밀 야 보세요 정말 옛날이에요 보세요 이름 봐봐 이름 보여 안 보여 아 보세요 ㄱ구 초등 아 여기 다녔나봐 엄마 피아노 여기 다녔나봐 어? 엄마 피아노? 어 여기 ㄱ구 음악학원 아하 아하 뽀뽀와 뽀동이가 가고 있는 곳은 엄마가 어릴 적 다니던 초등학교를 찾아가고 있었네요 아 고소하나 우리 트랙 있어? 우리 고소하나 아빠 우리 고소하나 그럼 아빠가 사정해야지 우리 여기는 50명 유튜버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 뽀뽀와 뽀동이라고 하는데요 어 현재 뽀뽀와 뽀동이 어 스파이쿠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섭조 좀 해주세요 아하 엄마 그래봤자 안 돼?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그거 이미 교영선생님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을 텐데 많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여기 학교 다녔던 ㄱ구선 학생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는 물어보면 안되지 그냥 왜? 왜 그런 건 물어본나 그거 기억 안나지 그 사람 다 바뀌었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 안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어? 우리 속도 나왔어 동원 여기 여기 우리 속도 여기 여기 위에 그 이게 뭐냐 땀 이거 실화냐 ㅈㄴ 목덜미에 땀 이거 실화야 이거 야 우유아 뛰지도 않고 걸어만 하는데 너 목덜미에 땀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럼 ㅈㄴ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어? 근데 근데 말하는 어 잠시만 잠시만 있어 여기 트랙 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다니던 초등학굽니다 아니 이거 아니야 아 제발 우리 여기 그거 아니잖아 제발 가자 아니 아니 여기 트랙 있어 여기 학생도 아니잖아 아니 저기 빨간 트랙 있다니까 아빠 지금 봐서 그래 여기 도서관이 있어서 그러네 도서관 들어올 수 있다고 아 진짜? 어 도서관 맞아 아니 잠깐만 여기까지 읽고 트랙 없습니다 빨리 그럼 책을 읽고 갈까요? 아니 아니 무슨 학생도 아닌데 무슨 아니 여기 책 왜냐 아무나 읽을 수 있어 아니야 오늘이 도서관 이쁜데 아니 아니야 그럼 잠깐만 올라갔다 오자 아니 올라갔다 오자 아니 올라갔다만 오자 그게 학생도 아닌데 왜 아니 여기는 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거래 코로나로 어디 놀러가기도 마땅치 않은 요즘 그래도 도서관은 문이 열려있어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아니 여기 학생 아무나 올 수 있다는 거지 부모나 아니 사실 여기 엄마 아빠도 왔었어 어른 되서도 뭔 소리야 어른 되서 응 그냥 갈라옵니다 아니야 아니 올라왔다 한번 내려와 아니 그때는 엄마가 있었잖아 아니 그냥 하는 짓만 보고 오자 아니 그냥 하는 짓만 보고 오자 또동이가 과연 아빠 설득에 넘어갈까요? 오늘 정말 이잖아 응 그냥 하는 짓만 보고 오자 오늘도 하나 방학인데 집에서 게임 아니면 공원에서 달려야 달리기만 하는 뽀뽀 뽀동이한테도 괜시리 미안하네요 그래도 묵묵히 아빠를 따라가고 있네요 여기가 도서관이 아니네 4층 아니 아니야 제발 제발 나 얼른 가 괜찮아 4층으로 가자 이봐 아니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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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4층이었어 아이고 너무 걸어가기 힘드네 아우 좀 제발 아빠 잠깐만 아빠 핸드폰도 무음으로 좀 하고 아니 여기 도서관에서 책 읽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 아 아 여기 학생 아니어도 올 수 있어 아빠 엄마도 다 왔다니까 딱 구경만 하고 가기 다 읽기도 말고 그냥 어 어 그래 안 했어 그냥 구경만 해 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뽀뽀와 뽀동이는 어떤 감정일까요? 아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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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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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기만 하자 이리 와봐 하루에 수고하네 어 학생이 있다 여기 누나 하나 앉아있다 아 그? 아니 여기서 입구에서 보기만 하자 어 여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우리 여기 학생 하나 앉아있는데? 봐봐 학생 하나 앉아있어 거기 들어가지마 응? 언니 그래도 우린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마셔야냐 알았어 으응 2 3 4 5 5 5 5 7 5 9